안녕하세요. 중국이랑 한국에서 왕홍 배우 제작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연지라고 합니다. 제가 전부터 고민이었던 부분이 코가 제일 고민이었어요. 코가 가까이 보면 티가 좀 나요. 코가 이렇게 살짝 휘어있거든요. 이렇게 휘어있을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코가 한 지 딱 14일째 되는 날인데요. 코가 정말 붓기도 빨리빨리 빠졌고 흉터도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어요. 무엇보다도 예전에는 콧대가 여기 살짝 왼쪽으로 휘었었는데 또렷하고 이 똑바른 콧대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. 그래서 지금 살짝 붓기가 있는데 피노키오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제 코끝이 이제 붓기가 살짝 더 빠지게 되면 좀 더 자연스러워진다고 합니다. 후기는 정말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요. 대만족. 다음에도 더 좋은 후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빠이!